5월 5일 어린이날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방정환이에요 혹시 아저씨가 누군지 알고 있나요? 맞아요 우리 친구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5월 5일 어린이날을 만들었어요 친구들에게 줄 어린이날 선물로 3편의 영상을 가지고 왔답니다 우리 함께 선물을 풀어볼까요? 첫 번째는 세계 발명 말판이에요 이건 보드게임과 비슷한 놀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직접 해보면 알 수 있답니다 두 번째는 누가 제일 먼저 낳나예요 두꺼비 생일잔치에 초대된 토끼와 여우가 셋이서 누가 먼저 태어났는지 내기를 했대요 서로 자기가 나이가 많다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나이를 맞춰줄래요? 세 번째는 까치의 옷이에요 까치와 올빼미가 위기에 처한 아이를 구하기 위해 어떤 위험신호를 주는지 함께 알아볼까요? 친구들 어떤가요? 아저씨가 준비한 이야기는 5월 중으로 만나볼 수 있어요 재미있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으니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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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